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역시 여행작가 이하람 작가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세계여행, 두 번째 세계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는데요. 저번에는 네팔, 몽골, 인도 이쪽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떤... 아무래도 제가 인도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녀왔거든요. 100일 정도 다녀왔기 때문에 인도를 지난번에 짧게 얘기해 드린 게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인도의 숨은 얘기들, 그리고 제 책에는 싫지 않았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인도 얘기와 함께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인도죠. 아, 인도 아닌데요? 인도 말고요. 네, 그럼 어디죠? 이집트. 아, 이집트. 막연한 환상이 있는 나라가... 피라미드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와 함께 인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얘기에 기대가 되는데요. 인도, 이집트. 그리고 뒤에 떠나라 외롱도, 그림도 어쩔 수 없다면. 이게 새로 나온 책이라고... 작년 겨울쯤에 낸 책인데요. 네. 인도에 대한 인도 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 외에 제가 못다 쓴 이야기들을 얘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주시길 봐야겠습니다. 네, 그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질문이 소개되신 모든 분께 고급 치약, 치위치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는 방법은요. 트위터에 샵이하람, 샵이하람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보죠. 인도의 시장을 또 빼놓으면 여행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 제가 이제 인도를 대륙을 돌면서 시장들을 참 많이 봤는데, 시장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모아왔어요. 보시면은 인도 여성들이 이렇게 사리를 입고 있어요. 이 옷이 사리라고 하거든요. 원래 정통 의상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아주머니,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머니로 하나의 천으로 온몸을 휘감는 게, 이제 사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리는 왜 입는 거죠? 인도의 전통 의상, 여성들의 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되게 더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좀 여름에는 시원한 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이소르의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역에 가도 서울역에서 한복 입는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나이 연세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한복을 잘 안 입는데, 이렇게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젊은 분들, 젊은 학생들도 모두 사리를 입고, 학교에 가고, 또 일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참 이색적이더라고요. 뭐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에 자신들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품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인도라고 해요. 인도의 진짜 1% 상위 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샤넬, 루이비통 이런 명품을 사지 않고, 정말로 더 비싼 인도에서 사는 게 많은 자수라든지 금공예라든지 이런 걸 직접 사들인다고요. 명품도 무시하는 인도 부자들이.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하니까 부자들도 많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이런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급 제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모든 옷들을 보면은 여기가 그게 시골도 아니었는데요. 도시였는데도 이렇게 다 사리를 다 걸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은 정통 의상보다는 약간 개량돼. 우리나라의 개량 한복과 이런 의상을 입는데 아무래도 활동하기 편하니까 남자들의 옷은 약간 복식화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들 얘기를 하니까 또 인도하면 보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인도는 어딜 가든 이렇게 반짝반짝한 보석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머리, 이목 가운데도 보석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면 진짜가 아닌 가짜 모조품을 해서라도 팔찌나 반지같은 반짝반짝한 걸을 끼고, 목걸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부자면 물론 금을 이렇게 휘감겠죠. 그 보석에 대한 이제 욕망이 인도 여자들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여성의 욕망은 또 타지마할을 할 것도 해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타지마할 사진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타지마할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고요. 타지마할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그냥 어떤 왕비의 무덤 정도?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그 왕의 왕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네, 어떤 유언이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에 잠들고 싶다. 왕비를 워낙에 너무 미치도록 사랑한 이 왕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짓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타지마할인데, 이 타지마할을 짓느라고 거의 정말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겠고, 코끼리며 대리석이며,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핸들일 정도로, 휘청거릴 정도로 모든 돈을 다 이 왕비의 무덤을 짓는 데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은 왕자, 그 아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사실 굉장히 무모하죠. 한 자신의 여자를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힌 건데,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타지마할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까지 두고두고, 관광 제1국으로, 애국하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 발리우드라고 요새는 인도 영화 많이 보잖아요. 발리우드에서 많이 봤던 광경, 그 모습이네요. 유형이 장난이 아닌데요. 인도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따가 시장 얘기를 더 하고 있는데, 인도는 대륙마다 특산품들이나 먹는 음식들이 달라요. 우리는 채식만 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생선들을 파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거의 뭐 육식 닭고기나 염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거나, 또는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선은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해요. 3년이 받았는데 생선은 인기가 없네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인도의 영화관이에요. 극장이에요. 여기가 인도의 자이뿌루라는 곳에 있는 라즈만디리라는 극장인데, 인도로 치면 굉장히 CGV 메가박스급 정도로 굉장히 큰 극장이에요. 멀티플렉스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극장 하나만 있는데, 극장표가 급이 나눠져 있어요. MRL급, 다이아몬드급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급은 뒷자리에 되게 좋은 자산이고, 그래서 한 싼 게 80루피면 비싼 표는 한 200루피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통으로 저는 한 800원, 1200원 정도 보고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인도, 발리우드라고 얘기하셨듯이 인도인들의 영화사랑은 굉장하거든요. 그 아바타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끌 때 유일하게 아바타가 흥행을 못한 나라가 인도. 아 그래요? 그때 인도에서 뭘 했었죠? 그때 그 뭐지? 그 새남자 나오는 그 열간이. 세월간이. 세월간이 재밌게 봤죠. 그게 빅히트를 했고요. 그 후에 한 2년 후에 우리나라로 개봉을 한 건데, 사실은 아바타가 개봉할 즈음에 인도에서는 세월간이가 굉장한 열풍을, 끌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세월간이가. 그쵸, 한국에서도. 세월간이가 굉장히 인기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벤전스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을 위주로 굉장히 많은 상영관 수를 잡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발달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무리 블록버스터급 헐리우드 영화라도, 자국의 영화가 1순위예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인도 영화가 최고 인기고요. 6, 7위 정도, 아바타가 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인도의 영화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인도의 침대식으로 되어 있는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커플이 침대에서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도 있을 정도로 영화 사랑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영화관을 들어가 보면 극장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마치 개그콘서트의 관객석에 앉은 것처럼, 우리는 보통 웃겨도 참고, 무서워도 참잖아요. 인도에서는 조금만 웃겨도 정말 박장대소라는 박수를 치면서 웃고, 슬프며 정말 통곡을 하고, 관객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다는 건 그만큼 영화를 순수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뜻깊었던, 이색적이었던 경험이었죠. 영화를 봤던 게요. 약간 뮤지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시 인도의 시내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시내를 나오면 또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좀,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또 인도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복잡하게, 어느 승용차 하나 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런 길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뭐 1910년대 경성 같아요. 먹는 사진도 몇 개 가져왔어요. 인도하면 또 탄두리 치킨 있잖아요. 탄두리 치킨은 이제 원조를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굉장히 싸, 천 원대 정도로 굉장히 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도 음식을 탄두리 치킨다 하면, 2만 원대, 3만 원대는 비싼 가격에 파는데, 진짜 뭐 길거리에 노점 음식처럼, 이렇게 탄두리 치킨을 팔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인도 음식에 약간 향신료가 많아서, 꺼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가요? 저는 뭐 다 워낙 모든 거 다 잘 먹어서, 향신료가 강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인도 여행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는 약간 향이 강한, 맛살라 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위도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시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시간 여행을 계획을 하신다면, 내가 음식을 좀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에 따라서, 인도 여행을 좀 포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저는 음식이 안 맞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정말 이게 햄버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감자칩은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 들어가 있는 불고기, 고기가 아니라, 야채를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고로케처럼, 그 안에 이제 약간 허리향을 넣고, 고기를 안 먹는 이 베지테리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한 입 씹었는데 고기가 안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지만, 인도만의 또 맥도날드 햄버거가 탄생하더라고요. 실제로 인도는 소를 안 먹지 않나요? 안 먹어요. 그러면 한우 불고기, 버거 이런 거 없겠네요. 그냥 불고기, 버거도 없고요. 있어봤자 이제 약간 감자를 으깨서, 약간 고기 씹는 맛이 나도록 하는 이 정도가 있을 정도지. 소고기를 먹는 인도인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여행객들이 소고기를 찾을 때는, 야크고기를 이제 잡아다가, 소고기처럼 대접을 한다고. 그렇군요. 이 사진은 기본적인 인도 로컬 식당의 모습이에요. 이제 가운데가 커리예요. 굉장히 묵잖아요. 네, 우리나라 커리하고 좀 다르네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커리와 굉장히 다르고, 정말 이걸 어떻게 손으로 비벼 먹을까 할 정도로. 아, 손으로 먹어야 돼요? 아, 숟가락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물기가 거의 물, 국물 같은 국 같은 이런 건데, 나중에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인도 커리가 우리나라 레스토랑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 그런 커리들은 사실 인도보다 네팔 커리에 가깝고요. 진짜 정통 인도 커리는 정말 물같이 묽고 싱거워요. 아, 싱거군요.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고아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의 고아. 여기는 굉장히 좀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바다도 있고, 또 농작물도 굉장히, 작물도 굉장히 많아서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채소들이 많은 시장은 또 처음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인도하면 뭔가 좀 가난하다, 거칠다, 팍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의 활력 있는 모습을 보시면, 또 인도 안 갔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물가는 좀 어떤가요? 굉장히 싸죠. 바나나 한 5송이에 200원, 300원? 그렇게 싸요. 이렇게 해서 정말 바나나 100원 중에 먹을 수가 있어서. 여행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경비는 굉장히 싼데요. 여행 인프라가 그만큼 발달은 돼 있지 않아서, 그만큼 여행객들이 고생이라는 걸 감수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인도의 해산물 시장이에요. 해산물을 파는, 사실은 너무 반가웠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고기는 없으면, 뭔가 좀 생선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자꾸 해산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해산물은 인도에서는 많이 익숙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좀 비싸게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민물인가요? 아니면 바다인가요? 민물고기 강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다 팔더라고요. 새우도, 민물새우도 있고, 바다새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잡다, 처음 보는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도 사람들은 생선하고 익숙치가 않군요. 이건 또 새롭게 아는 사실이네요. 여기는 인도의 코친이라는 곳이에요. 남인도로 갈수록 정말 더 이국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동남아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위, 델리나 바라나시는 약간은 가난하고 팍팍하다면, 남쪽으로 갈수록 정말 좀 이국적이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입니다. 야잔나무 같은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너무 예쁜 인도. 인도가 매일매일 반전을 선사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오늘의 인도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내일 여행할 인도가 또 실망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기대하게 만드는 나라가 또 인도죠. 예, 인도. 여기는 이제 겐지스 강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무슨 축제죠? 뿌자라는 축제인데요. 이게 이제 겐지스 강의 뜻이 겐지스의 몸을 감그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윤회를 끊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겐지스에 왔으니 기쁘게 축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매일 전에 이렇게 뿌자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더라고요. 예, 같이 즐기셨나요? 저는 이 사진만 찍었어요. 예, 이제 이집트로 온 것 같네요. 이집트, 딱 봐도 이집트네요. 이집트에 제가 이 사진을 제일 먼저 보내드린 이유는, 보여드린 이유는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나일강이잖아요. 예, 나일강. 피라미드. 예. 나일강과 우리나라도 한강의 강변의 아파트는 비싸듯이, 예. 나일강도 강변, 나일강과 가까울수록 뭔가 좀 잘 살고요. 강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또 강동과 강서가 구분되어 있다고. 맞아요. 강동과 강서도. 그때 한강편 하면서 복습했죠. 그리고 강에서 멀어질수록 정말 물기 없는 팍팍한 삶을 사는 이집트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나일강이에요. 한강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예전에도 사진으로 보여줬었는데, 여기는 나일강 중에서도 카이로. 예, 카이로. 카이로의 나일강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강변으로는 5성급 호텔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크루즈나 작은 유람선들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집트 안 갔다 이런 거. 예, 이집트 안 같아요. 이집트 하면 요즘 이미지는 폭동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잠잠해지고, 다시 활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가. 예, 이집트 하면 저는 또, 이집트의 왕자,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게 봐서. 파라오요? 뭐 이런, 또 그 영화 미라, 이런 거 생각나서. 여기 딱 보면 너무 이집트 안 같아요. 그렇죠, 이집트 하면 또 미라죠. 피라미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피라미드를 앞에서 딱 봤을 때의 감동은,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 거대하다고 하던데. 거대하긴 한데, 저는 낙차를 타고, 아니면 찌프차를 타고, 사막을 한참 가야 피라미드가 탁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버스 타고 갔어요. 아, 그래요? 숙소에서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니까 피라미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좀 시시하게 등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맞아요. 피라미드죠. 이렇게 피라미드 주변으로. 사실 이집트 여행을 또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겨울에 이집트를 가셔야지, 그나마 좀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가신다, 이 사진을 보고 이집트 가야죠, 계획을 짜신다 하시면, 진짜 열삭병이 걸리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더워요? 특히 피라미드 가시면, 거의 4,50도까지 육박을 하거든요. 반드시 좀 건강하고 좀 온전한 여행을 즐기시려면, 이집트는 우리의 10월에서 한 1, 2월 정도, 그때 가시면 약간은 선선하고 따뜻한 기후를 느끼시면서, 제대로 여행하실 수 있어요. 이때는 언젠가요? 저는 12월이었어요. 12월이요? 딱 28 정도 입기 때 딱 좋은 날씨였어요. 피라미드에... 스핑크스는 보셨나요? 아, 그럼요. 피라미드 옆에 바로 스핑크스가 있거든요. 그 스핑크스의 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집, 그 스핑크스 코를 갈아서 마시면, 아드릴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나폴레옹이 이제 잘랐다. 아, 여러 가지 서로 있군요. 여러 가지 서로 있는데, 어떻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한 번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꿈만 꾸고, 람세스나 정말 미이라 같은 영화나 이런 곳에서만 봐왔던 것들을, 실제로 눈앞에 닥쳤을 때의 느낌은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 하거든요. 저도 좀 스핑크스 앞에 KFC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안 어울리겠어요. 네, 안 어울리죠. 그래서 KFC 안에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스핑크스를 이렇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당연한 거긴 한데, 현대랑 과거랑 공존을 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저는 정말 안개풀연 사막 한가운데 스핑크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차라리 뭐 스핑크스나 그 피라미드 주변에는 그런 뭐 편의식으로 갖추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뭐 촌락을 구성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규의 구역으로 남게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관광 구수입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객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낙타꾼들도 정말로 바가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피라미드 보는 감동이 덜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사기를 안 당하고, 또 흥정에 이기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능력이 참, 개인의 재량이니까 그런 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관광에 있어서 개선될 점이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나일강의 동쪽과 서쪽이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나일강의 서쪽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서쪽으로 지는 곳이 왕들의 무덤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지는 곳은 이제 죽음과 가까운 곳이다 해가지고 나일강의 서쪽엔 마을이 전혀 없고, 촌락도 없고, 논과 밭도 없어요. 오로지 신들만 잠들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나일강의 서쪽과 동쪽을 경계로 이제 이집트의 여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계속할까요? 네, 네. 그 뭐지? 그때 한강 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동하고 강서하고 나뉜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이 사진이 이제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파라오 왕조를 비롯해서 왕들의 무덤,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데 수많은 이제 무덤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날강 서쪽이 있었고요. 이런 대신에 신전 있죠? 네. 신전이 카르낙 신전 이런 것들, 신들을 모시는 곳은 반대로 모두 동쪽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카이로의 나일강을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아스완의 나일강이에요. 거기는 어디죠? 아스완? 아스완. 이집트가 좀 길게 생겼어요. 맨 위가 이제 카이로고, 가운 내려가면 룩소로고, 약간 이집트의 남쪽이 아스완이라, 이집트의 남쪽에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도 약간 둥글둥글, 얼굴 또 까맣고, 약간 아프리카민들, 왜냐하면 수단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 아스완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후도 굉장히 달랐고요. 모습도 약간 좀 더 이국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완의 나일강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네. 여기가 좀 더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 이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주에 질문 소개됐는데 선물 안 주시던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못 들었는데 이번에 치이치아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제 끝인가요? 이집트는? 아니에요. 또 있고요. 아, 또 있군요. 아부신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신전 그런 덴가요? 네, 맞아요. 아스완하고 이제 가까운 신전인데, 이 아부신벨을 가려면 아스완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버스를 타고 한 3, 4시간 정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부신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지금 딱 이렇게 보시기에 이 크기가 얼마나 할지, 사람을 제가 같이 못 찍어서, 아마 이 발가락 정도가 사람 크기일 거예요. 아, 이 발가락 높이가 사람 크기라고요? 네, 네. 굉장히, 굉장히 이게 큰 건데, 이 문 안으로 아침, 새벽이면은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동굴 안으로 해서 그 동상의 얼굴을 그 안에 있는 햇빛이 비친다고 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물론 피라미드도 그렇고, 이집트의 모든 건축물들이 현대까지 굉장히 연구가 될 정도로 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얼굴이 거의 뭉개졌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좀 안쓰럽네요. 네. 훼손되면 또, 왜냐하면 몇 천년에 이제, 그렇죠. 벗을 올라가서, 지금이 발견된 것도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부신벨의 모습이고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밤에 보면 무섭 것 같아요. 밤 되면 일어날 것 같고. 네. 학교 괴담처럼. 네. 이런 이제, 아, 이런 걸 딱 보면, 정말 아, 내가 정말 이집트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멀리서 본, 이제 아부신벨의 모습이고요. 제가 거대한 석굴을 이렇게 파고 조각을 해가지고 이런 또 아부신벨 신전을 만든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석굴함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저도 석굴함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석굴함 생각나게 하네요. 사진이 섞여있네요. 다시 이제 인도. 제가 인도랑 이집트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여행자로서 느끼는 이 여행의 강도, 힘든 강도가 이집트랑 인도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몽골과 네팔은 좀 비슷했고요. 전혀 다른 나라이긴 한데, 여행자가 갔을 때 여행 인프라가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유럽만 가시고, 또 동남아의 그 편리함, 그 친절함, 황제여행이라고 하죠. 동만이 순위함, 모든 걸 다 이제 가질 수 있는 이런 동남아 여행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배낭여행 못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는데, 만약에 이집트를 갔다 오셨, 배낭으로 갔다 오셨던 분들은 인도를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맞으실 거고요. 인도가 또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이집트 한번 도전해 보시면 두 나라의 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나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안전하게 다니시면 되니까. 뭐 상, 중, 하, 중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여행의 난도는 한 상, 상 마이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또 이집트와 인도를 비교하자면 어디가 더 난도가 높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이집트가 되게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석굴, 신전, 왕들 무덤 이런 게 전부지, 자연에 딱 마음이 놓이고 위안을 받는 건 거의 없거든요. 대신 몇 천년 된 굉장히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가치는 있지만 하지만 인도는 눈이 즐겁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죽어도 피라미드는 보고 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집트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인도 다녀와서 이집트를 가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몽골하고 네팔도 했었잖아요. 그럼 몽골, 네팔은 인도, 이집트에 비해서 또 난도가 어느 정도? 몽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낭여행을 하지 못하세요. 배낭을 메고 갈 곳이 없으실 거예요. 다 초원이니까요. 일란바타르라는 수도를 빼면 배낭 메고 갈 곳이 안 되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인원을 모아서 거의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오지 여행, 여행사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편리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팔은 물론 굉장히 배낭여행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네팔이니까 네팔 가시면 인도보다는 한국 분들을 더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다음 사진 있나요? 없어요. 두 번을 걸쳐서 네팔, 몽골, 인도, 이집트 이렇게 4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꺼려지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쓴 여행, 힘든 여행지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여행지는 혹시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 여행지는 피피섬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요. 피피섬이요? 그리고 몽골,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팁을 주신다면? 그렇죠. 제 책을 보시고 개인 블로그나 이런 쪽지로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혼자 갈 건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셨나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제가 늘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집 앞에서도 위험한 일은 당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에 가실 때는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뭐 전쟁 나지 않을까? 뭐 쓰나미 괜찮을까? 온갖 걱정을 하시면 여행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 경고를 내린 곳은 절대 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준비만 좀 철저히 하셔서 가신다면 많은 조사를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안전은 확실히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여행지에 대한 조사는 가서 좀 새롭게 느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통 배낭여행 갈 때 현지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그렇게 떠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현웅 작가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추천을 또 해주시는군요. 그날그날 내일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